완성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랍 식물이랍 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무지개다육에 키팅하시는 매니아님들의 세트 구성입니다. 묵은 동이들로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가격이 정말 착하고 예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분채 배송을 하고요. 분포함과입니다. 천천히 봐주시고 찜해주세요. 1번 세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1번은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이름은 없어요. 이렇게 핑크색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름은 없습니다. 사이즈는 상당히 커요. 이렇게 16cm 이상하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예쁘죠? 여기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여기는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이거 사각풀 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생얼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철화가 들어가 있는 아이. 이렇게 20cm가 넘어요.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원종 애븐이 들어가 있습니다. 9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가도 이렇게 달고 있어요. 테스티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가가 있고요.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유아이는 집시인데 선물이라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유아이는 선물로 넣어주셨나 봐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각풀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여기도 이름이 없어요. 화분은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2도 짜리고요. 유아이도 이름은 없습니다. 유아이는 백야라고 합니다. 백야. 이렇게 화분은 세 개가 똑같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유 백야 사이즈 한번 볼게요. 9cm 합니다. 9cm. 여기는 스노우바니가 들어가 있고요. 스노우바니. 이렇게 뽀얗게 분을 입고 있죠. 유아이는 아메치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2번 세트 가겠습니다. 전체 모습이에요. 2번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까라솔 들어가 있습니다. 까라솔이 이렇게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라울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 묵은 아이예요. 라울이 들어가 있고요. 치와와라고 합니다. 치와와. 사이즈 보고 갈게요. 10cm 하는 아이예요. 여기는 라임 앤 칠리 들어가 있네요. 얼굴 투수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있는 아이는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파란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아모루 파티 들어가 있네요. 아모루 파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러블리로즈입니다. 러블리로즈가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사각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이렇게 파란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마디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디바. 온슬로우 들어가 있어요. 온슬로우 색감 참 예쁘네요. 온슬로우가 들어가 있고요. 핑크딥스 들어가 있습니다. 핑크딥스. 이런 화분이에요. 여기는 빅토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번.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3번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9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정야가 들어가 있어요. 정야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정야 아주 귀한 아이죠. 요즘은 정야가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고급진 화분입니다. 라울이 들어가 있고요. 라울은 여기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고요. 목대가 탄실합니다. 라디칸스 들어가 있어요. 라디칸스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이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라디칸스 들어가 있고요. 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누다 들어가 있고요. 누다 노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는 이름 없는 아이가 파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파키피덤입니다. 파키피덤. 이 아이 파키피덤 사이즈 한번 볼게요. 9cm 정도 됩니다. 트럼펫핑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는 프랭크라고 합니다. 프랭크 들어가 있고요. 화분은 이런 화분입니다. 먼노 들어가 있고요. 먼노입니다. 치화와 들어가 있어요. 치화와. 탈구미인 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4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콩미인입니다. 이 아이는. 콩미인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은 이렇게 튼실하고요. 비치후리데 들어가 있습니다. 비치후리데.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얼굴 두 손은 이렇게 4자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름이 없고요. 깊은 분에 심어져 있고요. 보라색. 4가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루피스 트리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루피스 트리금. 타혜파가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가 들어가 있어요. 얼굴 두 수가 많고요. 여기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방울복랑금. 방울복랑금. 입수는 상당히 많고요. 여기도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수연이 들어가 있고요. 수연입니다. 화분은 이렇게. 파란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얼굴 두 수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노끼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끼란. 꽃 필 준비를 하고 있네요. 노란 꽃이 핍니다. 올리비아 들어가 있고요. 올리비아. 탈구미인큼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아이는 4번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5번 세트 가겠습니다. 12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9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아메치스 들어가 있어요. 아메치스 목대가 이렇게 생겼네요. 아주 오래 묵어가지고 얼굴이 떼글떼글하게 생겼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또 철화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아이는 이름이 없고요. 이런 아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자 무지개 염자라고 합니다. 자 칼라 무지개 염자라고 하나요? 자 무지개 염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색감 진짜 예쁘죠. 아주 오래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 적토이가 들어가 있어요. 양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진이. 파피스 로즈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피스 로즈는 화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원종 모건부티. 자 요거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유아이 꽃이 피면 자 3개월이 간다고 합니다. 자 저도 믿어지지가 않지만 자 요거 자 3개월이 자 간다고 합니다. 유아이. 자 원종 복랑금 들어가 있어요. 유아이도 풀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핑클롭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핑클롭이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얼굴 두수는 이렇게 많아요. 매직잼 골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매직잼 골드 얼굴이 상당히 많죠. 자 유아이.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요렇게 13cm. 자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5배사 들어가 있어요. 자 5배사입니다. 치솔송이 들어가 있네요. 자 치솔송. 자 요렇게 해서 유아이는 5번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9만원에 올려드립니다. 6번 세트 가겠습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할로윈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할로윈 철화 목대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라색으로 요렇게. 자 무리든. 자 할로윈 철화. 요거 들어가 있고요. 벤바디스 들어가 있어요. 벤바디스. 비츠후리데 들어가 있습니다. 비츠후리데. 얼굴 소수가 상당히 많죠. 까라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까라솔. 자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여기도 까라솔입니다. 에보니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 에보니 사이즈 보고 갈게요. 오케이. 자 11cm 합니다. 에보니. 여기는 콜로라타 들어가 있어요. 자각불에 심어져 있어요. 자 쿨로라타. 라울 들어가 있습니다. 라울. 자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자 라울입니다. 이 아이는. 와 요기 있는 아이는. 오 이거 맞나?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기는. 자 요아이는 새틀로사 같아요. 자 꽃이 요렇게 많이 피어있습니다. 자 안개꽃처럼 이렇게 꽃이 피는데. 진짜 예쁘죠 요아이. 새틀로사입니다. 자라고사 들어가 있어요. 자다고사. 자 요 화분. 가격 나가는 아이입니다. 와 요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자 요아이가 미인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요아이는. 요아이 이름이 뭐죠? 자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화분이 진짜 멋집니다. 요렇게. 자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요기도 이름이 없어요. 화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7번 세트입니다. 전체 모습이에요. 자 7번은 6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요기 7번은 요기 대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로우 군생입니다. 로우 군생이래요. 요아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 목대는 요렇게 생겼고요. 자 아주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요아이 사이즈 보고 갈게요. 자 요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로우 군생이에요. 아메치스 들어가 있어요. 자 아메치스. 자 요 수영 좀 보세요. 아가들 나오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아이는. 라조야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라조야 철화. 자 요기 생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자 10cm 넘어요. 자 라조야 철화입니다. 흑토이 들어가 있어요. 자 흑토이 요아이 아주 오래됐어요. 목대가 이렇게 품질하게 돼 있어요. 자 흑토이라고 합니다 요아이는. 라울 군생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각뿐인데요. 또. 자 화분이 굉장히 깊어요. 요렇게. 자 15cm 이상.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아이는 라울 군생이라고 합니다. 네티지아 군생이라고 합니다. 요아이도. 자 화분은 요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자 네티지아 군생.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와 요기 있는 아이는 7번입니다. 자 7번. 6종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8번 세트입니다. 자 8번 세트 6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기는 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라울입니다. 라울.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이 북 좀 보세요. 이렇게. 아주 얼굴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자 화분이 진짜 멋집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화분이. 요렇게 생긴 라울이 들어가 있고요. 라울 사이즈는. 와 이거 지금. 15cm 이상합니다. 요런 라울이 들어가 있어요. 호주 마리아 들어가 있어요.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거 호주 마리아입니다.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아이는 모카라고 합니다. 모카. 요아이도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간주가 들어가 있어요. 간주. 이 목재진 보세요. 한바퀴 삥 돌았네요. 자 속에 아가들이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간지라고 합니다. 요기는 핑크베라입니다. 핑크베라. 이렇게 생겼고요. 화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얼굴 주수가 상당히 많아요. 핑크베라입니다. 와 요기 있는 아이는 폴리도니스라고 합니다. 폴리도니스. 자 요기도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8번 6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에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기는 9번 세트입니다. 13종이 들어가 있어요. 자 9번 세트 13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요기 팬지가 정말 예쁩니다. 요거 팬지. 자 목대가 상당히 좋아요. 어우 색감 너무 예쁘죠 요 팬지. 자 유럽 청금장 들어가 있고요. 자 8천의경. 8천의경 철아래요 요 아이는.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원종 누브라 들어가 있어요. 원종 누브라 사이즈는 요렇게 14cm 이상합니다. 라우치가 들어가 있고요. 아주 방울방울 이렇게 달려있네요. 아모루 파티 들어가 있습니다. 천대전송 철화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파스텔 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파스텔 철화. 파스텔 속으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는 두둘레야 미니노마라고 합니다. 두둘레야 미니노마 들어가 있어요. 자 플래 캐시미아 철화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원종 자라고사 요 아이는 선물이라고 쓰여있네요. 라탐 철화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자 벨그레이브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9번 세트 13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1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10번 세트 담아보겠습니다. 자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전체 모습입니다. 자 요 다육이들 좀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떼글떼글하고 예쁘게 키워놓으셨는지 진짜 와 너무 탐이 나는 아이들만 요렇게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와 10종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들. 자 진짜 예뻐요. 요거 잘 봐주세요. 요거 피어리스입니다. 자 피어리스 들어가 있어요. 또 크리스탈 로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진짜 예쁘죠. 자 양진이 들어가 있고요. 얼굴 도수가 이렇게 많아요. 블루 서프라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빌레입니다. 어우 입장 좀 보세요. 아주 땡글땡글하고 진짜 너무 야무지게 생긴 아이들. 자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온슬로우 들어가 있습니다. 샬롯 들어가 있어요. 패러독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패러독스. 요기 있는 아이는 에그린원이라고 합니다. 에그리원. 자 근데 이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오래 묵었는지 진짜 예뻐요.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고요. 얼굴 도수가 상당합니다. 자 여기는 라밀라떼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10번 세트 10종입니다. 자 요거 10만원에 올려드리는데요. 다육식들이 너무 야무지고 진짜 예뻐요. 자 요아이 10번 세트입니다. 11번 모듬 세트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기도 자 너무너무 예쁘게 자 키워서 이렇게 내주셨어요. 자 샴페인입니다. 진짜 야물어요. 요렇게 통통하고요. 아주 건강해요. 실루엣이 들어가 있고요. 자 실루엣입니다. 자 여기는 스틸이라고 합니다. 자 스틸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산타로이스 들어가 있어요. 에케마리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화분은 이렇게 세트로 자 색깔별로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아우 정말 예뻐요. 자 펜지 들어가 있어요. 자 펜지가 목제도 이렇게 튼실하고요. 아주 예쁘게 물들었어요. 자 치와와 근무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입장이 어우 너무 예뻐요. 손톱 끝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요. 너무 건강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허니비라고 합니다. 빨갛게 물들었어요. 허니비 여기는 핑크프리티 들어가 있어요. 자 핑크프리티가 요렇게 다져져가지고 예쁜 색으로 이렇게 자랐네요. 자 요 아이는 선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요 아이는 선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어우 진짜 예뻐요. 자 러블리 로즈 자 물이 들어가지고 요거 삼두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11번인데요.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이 너무 예뻐요. 여기 자 화분에 심어져있는 요 아이들 보면 진짜 탐이 나는 그런 아이들만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자 너무 예뻐요 요 아이들. 자 요 아이는 11번입니다.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12번 세트입니다. 8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화이트그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이트그린이 화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얼굴 수수가 상당히 많죠. 자 요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샐러드볼 들어가 있습니다. 샐러드볼 또 렛티지아 들어가 있어요. 자 얼굴이 요렇게 많고요. 아주 빨개요. 목개들이 이렇게 튼실합니다. 여기는 하월시야라고 합니다. 하월시야라고 합니다. 하월시야라고 합니다. 와 이 하월시아 좀 보세요. 홈에 상당히 커요. 이 하월시아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에요. 자 그리고 요기 예쁜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와 요아이는 누구죠? 근데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여기 목대 밑에 요 아가 좀 보세요. 여기 여기 입장에 돌기가 다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 또 오래 묵어가지고 자 요기 돌기가 이렇게 다닥다닥 입장마다 다 붙어있네요. 자 요아이 이름은 없지만 요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미니 벨 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니 벨 금 자 물들만 아주 예쁜 아이 별의 눈물 자 별의 눈물이 요렇게 자 꽃이 많이 폈네요.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래 이렇게 많이 폈어요 별의 눈물이 벨 그레이브 벨 그레이브 합식이래요 요아이는 맞나요? 벨 그레이브 합식 요렇게 해서 12번 세트 8종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쪽에 있는 아이는 13번 세트입니다. 10종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와 매직잼 골드라고 합니다 요아이는 자 매직잼 골드가 요렇게 빨개졌나요? 와 진짜 새빨개요. 자 목대도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자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그리고 요게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아주 오래 다져져가지고 얼굴이 작아졌어요. 포라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이름은 없습니다. 자 웅동자 들어가 있어요. 자 웅동자 자 목대도 요렇게 튼실합니다. 여기는 비치라고 합니다. 비치 어우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들었죠. 자 요렇게 생긴 아이 화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피치가 들어있고요. 백 요아이는 백금왕성이래요. 백금왕성 자 입장이 여기 뽀송뽀송하게 털이 뽀송뽀송 나있어요. 원래 금왕성이 얼굴이 뽀송뽀송하죠? 근데 얘는 백색이라서 백금왕성이라고 합니다. 자 화분 요렇게 생겼고요. 샐러드볼 들어가 있어요. 자 샐러드볼 자 요기 있는 아이는 무수쿠니 무수쿠니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아주 작아요. 러우가 들어있고요. 자 러우 이렇게 작은 콩분에 심어져있어요. 바이올렛 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다져졌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기 있는 아이들은 13번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세요.